마술을 시작하기 전에 카드를 섞었습니다 카드를 섞다가 탑카드 한 장을 뒤집어 볼게요 킹스페이드입니다 킹스페이드를 테이블에 내려둘게요 카드 뭉치를 조금 덜어서 킹스페이드 뒤쪽에 둡니다 다시 카드를 섞다가 탑카드를 뒤집어 볼게요 이번엔 킹하트가 나왔습니다 다시 카드를 섞고 탑카드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킹클럽 3장의 킹카드를 찾았고 남은 건 킹 다이아몬드 한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를 섞고 탑카드를 뒤집어 볼게요 예상과 달리 킹이 아닌 퀸이 나왔습니다 앞에 내린 3장의 킹카드를 확인해 보면 모두 Q로 바뀌어 있습니다 킹카드 4장은 뒤쪽 카드 뭉치에서 나타납니다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카드 뭉치를 뒤집어 보면 모두 에이스가 나타납니다 다이아몬드 한 장입니다 이제 인정하게 지적하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ancing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